그러면 이제부터 ssh를 통한 서버 접속 및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새롭게 EC2 서버, 즉 인스턴스를 만들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서버를 발급을 받았으면 여기에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접속을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ssh입니다. ssh, 보안 쉘은 시큐어 쉘의 약자인데요. 원격으로 컴퓨터, 즉 서버에 안전하게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서버가 사용하는 일종의 비밀 언어, 프로토콜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쉘이라는 것이 컴퓨터에게 명령어를 입력하기 위한 어떤 검은색 화면을 이야기한다면 ssh, 즉 보안 쉘은 암호를 사용해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ssh 프로그램으로 푸티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좀 더 편하게 AWS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웹 ssh가 있기 때문에 그 웹 ssh를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ssh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EC2 대시보드 인데요. 보시면 저쪽에 인스턴스 카테고리 아래에 인스턴스가 보이실 겁니다. 이 인스턴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생성한 인스턴스 위키용 서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위키용 서버라고 이름을 붙인 인스턴스의 정보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인스턴스 아이디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생성한 인스턴스에 대한 여러 요약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퍼블릭 IPv4 주소를 포함해서 프라이빗 IPv4 주소라든지 인스턴스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세부적인 정보들은 지금 과정상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을 하고 우측 상단에 연결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 그러니까 서버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합시다. 연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인스턴스의 연결 창이 나오는데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운영체제 OS를 Ubuntu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 이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Ubuntu로 세팅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Ubuntu로 그대로 두고 연결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EC2 인스턴스 커넥트 Establishing Connection 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면서 이렇게 검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뜬다면 접속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하다고 느낄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접속을 한다는 것은 뭔가 막 바탕화면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내 컴퓨터, 휴지통 아니면 여러가지 폴더들, 프로그램들 이런 아이콘들도 보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냥 Welcome to Ubuntu 이렇게 나오고 그냥 검은색 화면에 흰색 글씨가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컴퓨터에 접속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서버를 다룰 때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우리가 GUI라고 부르는 바탕화면이 있고 아이콘이 있어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뭔가 실행시키고 이런 환경이 아니라 텍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TUI라고 부르는 이렇게 텍스트를 베이스로 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TUI는 텍스트를 사용해서 컴퓨터에 명령을 전달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어떤 명령을 입력해서 명령을 입력해서 컴퓨터에게 특정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끔 명령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웹 SSH에 접속을 했기 때문에 아파치, MySQL, PHP 같은 위키를 사용할 때 필요한 재반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단순히 저희 강의 프레젠테이션에 적혀있는 명령어들을 복사하고 붙여넣기만 반복 수행하면 되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수도 apt-get updat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업데이트 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줘야 합니다. 확인을 하면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해 줘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수도 apt-get upgrade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볼까요? 수도 apt-get update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미 다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없고요.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봐도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0건 새롭게 설치된 건이 0건 왜냐하면 제가 이것들을 이미 다 업그레이드를 해뒀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가 뜹니다. 이거는 반드시 제 화면과 일치할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명령어만 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업그레이드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렇게 긴 명령어를 입력해서 우리가 필요한 제가 아까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Apache, MySQL 서버, PHP, 기타 등등을 설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프레젠테이션에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되고요. 붙여넣은 다음에 엔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왜 설치해야 되는지 앞서서 제가 이런 것들은 위키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세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스턴스를 만들 때 Ubuntu라는 이름의 운영체제를 선택했는데요. 이 Ubuntu는 Linux라는 운영체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치할 Apache, MySQL, PHP 앞서서도 있는데요. Apache, MySQL, PHP 이런 것들은 Apache의 경우 웹서버 운영에 필요한 것이고요. MySQL은 데이터 처리용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PHP 같은 경우는 서버용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줘야 위키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Do you want to continue?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이런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대문자 Y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설치가 되고 설치가 끝이 나게 되면 여기서 수도 서비스 아파치2 스타트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아파치2 웹서버를 시작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시작을 시켜주시면 아무것도 뜨는 건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뜨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수도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아파치2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셔서 정상적으로 아파치2 웹서버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창이 뜨는 창이 뜨는데요. 보시면 아파치2 서비스 아파치 HTTP 서버라고 해서 액티브 상태가 액티브 러닝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스턴스 터블릭 IP 주소, 이건 고정 IP 주소, 탄력적 IP 주소와 동일한데요. 이 터블릭 IP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런 아파치2 디폴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위키를 설치하기 위한 웹서버 세팅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보시면 인스턴스의 연결, 우리가 만든 위키용 서버라는 인스턴스의 터블릭 IP 주소가 있는데 이거를 복사하시고요.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봅시다. 붙여넣기를 하면, 네, 이런 화면이 뜨죠. 아파치2 디폴트 페이지, 여기까지 떴다 하면 정상적으로 서버 세팅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AWS 세팅까지 우리가 모두 마쳤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 미디어 위키를 다운로드 받고 미디어 위키를 설치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다음 강의에서는 사용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